1. 꽃을 사라고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실없는 생각이지만 꽃을 사라고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는 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쭉 늘어선 집들을 바라보았다. 두 서너 개의 창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택시가 천천히 지나갔다. 도대체 나는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조왕이 선수를 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될 것은 없지 않은가. 공격을 하는 이상 누구나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보이들이 나왔다. 그들은 하룻밤 내내 붉은 상의를 입고 장화를 신은 코카스인이며 체르케스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지쳐버린 평범한 사람이 된 것이다. 모두 몸에 잘 맞지 않은 일상복을 입고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간다. 맨 나중에 모르소프가 나왔다. 어디로 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오늘은 여러 군데 다녔어. 그럼 호텔에 가서 체스나 두지? 뭐라고? 체스 말이야. 나무 말로 두는 것 말이야. 기분 전환도 되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지. 좋아.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게 좋겠군. 라빅은 눈을 떴다. 방 안에 조항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았다. 아직 어두워서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도 창문도 공기도 달라져 있었다. 그 자신까지도 달라져 있었다. 실없이 놀지 마. 하고 그는 말했다. 불을 켜고 이리 와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좋아? 하고 그는 말했다. 숨바꼭질 같은 것은 그만두지? 그래요. 하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리 와. 제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문이 열려 있던데요. 문은 거의 언제나 열려 있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당신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줄 알고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저는 그저 당신은 아직도 어딘가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럴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 대신 체스를 두었지. 뭐라고요? 체스 말이야. 모르소프하고 아래층에 물 없는 수족관 같은 굴 속에서. 체스라고요? 그녀는 구석에서 나왔다. 체스라고요? 아무리 그렇지만 체스를 두다니. 누가. 나도 설마 체스를 두리라곤 생각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됐어. 잘 되더군. 한 판 이겼지. 당신은 정말 냉정하고 매정한 분이군요. 좋아. 하고 라비근 말했다. 싸움은 그만두자고. 난 좋은 싸움은 찬성하지만. 하지만 오늘만은 싫어. 전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아주 불행해요. 좋아. 그럼 이런 것은 모두 그만두기로 하지. 대체로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 불행할 때만 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아내가 죽은 순간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방을 잠그고 틀어박혀서 체스 문제를 연구했어. 모두들 그 친구를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친구가 자기 아내를 세상에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친구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일을 생각지 않으려고 낮이나 밤이나 체스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조항은 이제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라비? 아니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당신이 들어왔을 때 자고 있었어. 그래요. 자고 있었죠. 잘 수가 있단 말이죠. 라빅은 팔꿈치를 개고 몸을 반쯤 일으켰다. 또 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아내가 죽었었지. 그 친구는 자리에 누워서 이틀간이나 잠만 잤어.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죽은 아내의 어머니는 펄펄 뛰며 화를 냈지. 인간이란 여러 가지 모순된 짓을 하면서도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브랭만을 위한 에티켓이 얼마나 많이 고안되어 있는지 정말이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만약 내가 정신없이 취해 있었다면. 만사는 격식대로 되었을 테지. 채스를 두고 자버렸다는 것은 내가 거칠고 매정했다는 증거가 되겠지. 실로 간단한 문제지. 어때? 쨍그랑하고 유리조각이 튀는 소리. 조항이 꽃병을 들어서 방바닥에 던진 것이다. 잘됐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실증이 나던 참이었어. 하지만 유리조각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 그녀는 유리조각을 발길로 찾다. 라빅,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하죠? 왜 그럴까? 용기를 벅 두드리기 위해서지. 그걸 모르겠나, 조항? 그녀는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런 것 같군요. 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아무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흩어진 파편 위를 걸어와서 그의 침대에 걸터 앉았다. 이번에는 밝아오는 새벽녘의 빛을 받아 그녀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그녀는 그녀가 피곤한 얼굴이 아닌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얼굴은 젊고 맑고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가벼운 애투에다 클로세의 도르에서 입고 있던 것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라비. 더 빨리 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 왜 편지를 안 하셨죠? 편지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그녀는 눈을 돌렸다. 그래도 그랬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지. 하지만 여기 밖에는 이제 내 몸을 담을 나라도 도시도 없어. 스위스는 너무 좁고 다른 나라는 어디나 파시스트 두성이야. 그렇지만 여기도 경찰이. 경찰은 전번처럼 좀 채 나를 붙잡을 수가 없지. 그땐 운이 나빴던 거야. 그 문제는 이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비근 손을 내밀어 담배값을 집었다. 담배는 침대 옆에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것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리한 테이블이었다. 침대 옆에는 대개 인조 대리석 판이 붙은 작은 테이블이나 까치발 달린 테이블이 놓여있는 법인데 라비근 그것을 매우 싫어했다. 저도 한 대 주세요. 뭘 마시겠나? 네, 마시겠어요. 그냥 누워 계세요. 제가 가져올 테니까. 그녀는 술병을 들어 두 개의 잔에다 따랐다. 그러고는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고 남은 하나는 자기가 집어들더니 단숨에 마셔버렸다. 마시는 동안에 어깨에 입고 있는 옷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안티브에 갈 때 그가 그녀에게 선물로 준 옷이었다. 어째서 이것을 입었을까? 이것이 내가 이 여자에게 사준 유일한 옷이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전 당신을 보았을 때 라빅, 문득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당신이 가버렸을 때는 다시는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처음엔 당신이 클로세 도르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반드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죠? 왜 내가 돌아가야 하지? 제가 당신하고 함께 나갔어야 했어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조항이 내 곁에 앉아 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여자가 어째서 왔으며 그리고 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뜻밖의 그녀가 여기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느껴졌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벌써 그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자제심을 잃어버린 걸까? 어둠, 끓어오르는 피, 공상의 협박과 폭력이 시작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전 당신이 저를 버리려는 줄 알았어요. 하고 조항은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봤다. 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되풀이했다. 칼바도스를 한 잔 더 칼바도스였어요? 응. 몰랐나? 몰랐어요. 그녀는 술을 따랐다. 그녀가 술병을 지고 따르는 동안 팔이 그의 가슴에 닿아 있었다. 그녀의 감촉이 늦골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그녀는 자기 잔을 비웠다. 그렇군요. 칼바도스군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오길 참 잘했어요. 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오길 잘했어요. 날이 차츰 밝아왔다. 덧문이 나지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아침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제가 온 것이 잘 된 건가요? 모르겠어, 조항. 그녀는 그에게로 몸을 굽혔다.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 맞닿을 만큼 가까워져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전혀 낯선 얼굴이면서도 동시에 무척 정의든 얼굴. 언제나 똑같으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얼굴이다. 이마에 피부가 벗겨져 있고 윗입술에 칠한 루즈가 말라 있는 제대로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 지금 자기의 얼굴에 맞닿을 만큼 다가와서 이 순간 다른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이 얼굴을 신비스럽게 여긴 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얼굴 더 청명한 얼굴 더 청순한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얼굴은 또한 다른 얼굴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 힘은 자신이 이 얼굴에 준 것이다. 그래 하고 그는 말했다. 아무튼 잘 됐어. 저는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요 라빅. 뭘 말이야? 당신이 멀리 가버렸다는 건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잖아. 그건 딴 문제예요. 당신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건 별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그저 헤어져 있을 뿐이거든요. 언제든 저는 당신에게 갈 수가 있지요. 아니면 늘 그렇게 믿고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알 수 있지. 그녀는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매만졌다. 당신은 저를 혼자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당신은 저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혼자 있나? 당신은 제게 책임이 있어요. 하고 그녀는 생긋 웃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미워졌다. 그녀의 미소와 그럴 때의 말투가 시시한 소리 하지 마, 조항.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그때부터 당신 없이는. 좋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점령도 내게 책임이 있어. 자, 이젠 그만두지. 날이 밝았어. 당신은 곧 가야 할 테니까. 뭐라고요? 그녀는 그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되지. 그렇군요. 그녀는 갑자기 화가 침인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거 참. 하고 라빅은 말했다. 또 그 소리군. 몇 달 동안 당신은 어떤 바보들 하고 같이 있었지? 바보들 아니에요. 제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오델 밀랑에 앉아서 벽만 쳐다보다가 미쳐버리라는 거예요? 라빅은 반쯤 몸을 일으켰다. 고백할 것 없어. 고백 같은 건 듣고 싶지도 않아. 난 다만 이야기의 수준을 좀 높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입도 눈도 맥이 풀려있는 듯 했다. 당신은 왜 언제나 저에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트집을 잡지 않아요. 당신은 사소한 일도 곧잘 문제로 삼아요. 맞았어. 라빅은 칼바도스를 한 모금 꿀꺽 마시고는 벌렁 들어놓았다. 정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말하게 하고는 사람을 못살게 굴거든요. 라빅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조금 전에 나는 뭘 생각했던가. 사랑의 어둠. 공상의 힘. 어쩌면 이렇게도 빨리 변할 수가 있을까. 모두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스스로가. 그것들이 바로 열성적인 꿈의 파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딘가 땅 속 깊숙이 거대한 자석. 그 위에 있는 가지각색의 모습은 모두가 자기의 의지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자신도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의심을 품은 채 어느 정도의 답답한 조심과 값싼 풍자에 매달려 있지 않은가. 더구나 마음 속으로는 별 수 없이 어떻게 되어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이다. 조항은 침대 아래쪽에 쪼그리고 앉았다. 화가 난 아름다운 청소부 같기도 하고 달 세 개에서 내려와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새벽역의 어스름은 붉은 햇살로 변해서 두 사람을 비추었다. 이른 아침은 집집의 지저분한 뒤뜰이나 연기로 그을은 지붕을 넘어서 멀리에서 창문 안으로 맑은 입김을 보내 오고 있다. 그 속에는 아직도 숲과 생명의 입김이 깃들어 있다.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당신은 여기 왜 왔지? 왜 그런 걸 묻죠? 글쎄 내가 왜 물었을까? 당신은 왜 늘 묻기만 하죠? 저는 여기 와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지 조항. 당신 말이 옳아.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얼굴을 들었다. 이제야 겨우. 하지만 당신은 우선 남의 기쁨을 몽땅 빼앗아 버려야만 속이 시원한 모양이군요. 기쁨. 이 여자는 기쁨이라고 했다. 무수한 검은 프로펠러로 다시 되찾으려는 숨찬 욕망의 돌풍에 몰리는 기쁨. 바깥은 창가의 이슬과 같은 순간적인 기쁨이 차 있다. 대낮에 발톱을 펴기 전에 10분간의 정적이다. 그러나 제기랄.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이 여자의 말이 옳지 않은가? 이슬이나 참새나 바람이나 피가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오른 게 아닌가? 왜 나는 묻는 걸까? 도대체 나는 뭘 알고자 하는 건가? 여자는 여기에 와 있다. 마치 밤나방처럼 박각시 나방처럼 공작새처럼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얼른 이리로 날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들어 누워서 그 날개의 문이나 찢어진 자리를 세어보며 약간 태삭한 그 윤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걸까? 어째서 이런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여자는 찾아왔다. 그런데 여자가 찾아온 것만으로 나는 바보처럼 잘난 채 버티고 있다. 만약 이 여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누워서 생각에 잠겨 있을 것이다. 자신을 속이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사실은 여자가 와 주기를 남몰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담요를 걷어치우고 침대에 걸터앉아 슬리퍼를 신었다. 왜 그래요? 조항은 깜짝 놀란 듯 물었다. 저를 내 쫓을 작정이세요? 아니야. 당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진작 그랬어야 했어. 난 바보야 조항 실없는 소리만 했어. 당신이 와줘서 아주 기뻐.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일어나지 않아도 키스를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집들 저쪽에 아침에 붉은 해가 높이 솟아있었다. 하늘 위쪽은 연한 푸른 빛 구름이 한두 점 잠들어 있는 플라밍고처럼 둥실 떠있다. 저걸 봐 조항 날씨가 정말 좋지? 비만 오고 있던 걸 기억하나? 네 기억하고 있어요. 매일 비만 왔지요.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비는 오고 내가 떠났을 때도 여전히 오고 있었지. 비가 자꾸 와서 당신은 우울해했지.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그에게 바싹부터 누워있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있어 하고 그는 말했다. 꽃밭도 있어. 피난민인 비젠호프의 창가에는 카네이션이 있고 저 밑에 밤나무엔 새들이 있어. 그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알았다. 라빅 당신은 어째서 제게 묻지 않으세요? 벌써 많이 물어보았지. 당신 자신이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건 딴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물어볼 게 없어.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조항 당신은 날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밖을 내다봐요. 저 주홍빛과 금빛과 푸른빛을 저 태양에게 물어봐요. 어제 비가 왔는지 어떤지를 중국이나 아니면 스페인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떤지를 지금 이 순간에 일천명의 인간이 죽었는지 아니면 태어났는지를 해는 떴어. 점점 솟아오르지. 그것뿐이야.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묻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지금 이 햇살을 받아 당신의 어깨에는 구릇빛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당신에게 물어봐야만 하나? 이 붉은 아침 돌 속에서 당신의 눈은 그리스의 바다처럼 보랏빛과 포도주빛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지나간 그 무엇을 물어야만 하나? 당신은 돌아왔어. 나는 바보가 되어서 과거의 마른 나뭇잎을 해치며 뒤져봐야만 하나? 대체 당신은 나를 뭘로 알고 있지? 조항 그녀는 눈물을 그쳤다. 그런 말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머리가 둔한 사람들과 살아온 거야. 여자라는 건 찬양을 받든가 아니면 버림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 중간은 있을 수 없어. 그녀는 그에게 몸을 찰싹 붙이고 잤다.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는 깊이 잠들었다. 그는 그의 가슴 위에서 그녀의 규칙적이고 가벼운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뜬 채 누워있었다. 호텔에서는 아침에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쫙쫙 내려가는 물소리 퉁탕거리는 문소리 아래층에서는 피난민 비제노프가 창가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왕의 양쪽 어깨를 품에 느꼈고 그녀의 따스하고 잠든 피부를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니 완전히 긴장이 풀려 깊이 잠든 그녀의 얼굴은 순진하고 무심해 보였다. 잔양을 하든가 버리든가 엄청난 말이다. 그런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그런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눈을 떴다. 조왕은 이미 곁에 누워있지 않았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이내 잠이 완전히 깼다. 요 몇 달 동안에 다시 이 버릇이 붙은 것이다. 곧 잠이 깰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탈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아침 10시다. 조왕의 야예복이 애투와 함께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녀의 구두는 창 앞에 놓여있다. 한짝이 옆으로 쓰러져 있다. 조왕? 하고 그는 불렀다. 한밤중에 샤워를 하다니 웬일이야? 그녀는 문을 열었다. 당신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는 언제고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벌써 일어났지? 그녀는 목욕용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선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번쩍거리는 어깨는 밝은 갈색이었다. 마치 꽃 끼는 투구를 쓴 아마존의 여자 무사처럼 보였다. 전 전 전 이제 올빼미가 아니에요. 라빅 세라자디엔 안 나가요. 알고 있어. 누구에게 들었죠? 보로소프 그녀는 잠시 동안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보로소프 하고 그녀는 충얼거렸다. 그 늙은 수다장이 영감 그 사람이 무슨 다른 말을 안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다른 할 말이 있나? 밤에 문지기가 지껄일 만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자들은 소지품 예치소의 여자들과 같아요. 수다를 떠는 것이 직업인걸요? 보로소프 의 욕은 하지마. 조항 밤에 문지기와 의사는 직업적인 염세주의자들이야. 둘 다 인생의 그늘에서 살고 있거든. 하지만 입은 무거워. 그 사람들은 신중한 태도를 치할 의미가 있으니까 말이야. 인생의 그늘 하고 조항은 말했다. 누가 그런 걸 원하죠? 아무도 원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인간은 대개 그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게다가 모르소프는 당신을 위해서 세라자디의 일자리를 구해 주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을 언제까지나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진 않았어요. 받는 보수만큼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를 붙들어 둘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라빅은 담배를 집었다. 당신은 어째서 그 친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을 늘 노려봐요. 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당신도 믿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프랑스의 문지기는 모두가 경찰의 끈앞 풀이에요. 그리고 또 하고 라빅은 조용히 물었다. 물론 당신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라자드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혹시? 조항 라빅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시시한 소리 작작해.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어떻게 되다니요? 전 그 사람이 싫어요. 그뿐이에요. 그 사람은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나 그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거든요. 허!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래서 그러는군? 느닷없이 여자가 깔깔거리고 웃었다.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라빅은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다. 아침 식사는 뭘로 하겠어? 하고 그는 물었다. 당신 화나셨어요? 그녀는 물었다. 아니? 그녀는 욕실에서 나와 그의 목에 두 팔을 감았다. 그는 파자마의 얇은 천을 통해서 그녀의 젖은 살결을 느꼈다. 그는 여자의 육체를 느끼고 자신의 피를 느꼈다. 제가 당신 친구를 욕한다고 화내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투구 아마존의 여자 무사 대양에서 올라온 요정 입에 끓어온 살결에서 아직도 물과 청춘의 향기가 풍기고 있다. 놔 놔 놔 조항 하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높은 광대뼈에서 턱에 이르는 선 인매 무거운 눈깎을 풀어 해친 파자마 속에 그의 벌거숭이 살갓에 찰싹 와닿은 적가슴 저리 비켜 안 비키면 안 비키면 어쩌죠 하고 그녀는 물었다. 창문 밑으로 벌 한 마리가 윙윙 거리고 있었다. 라빅은 그것을 눈으로 쫓았다. 아마 피난민 비제노프의 카네이션에 이끌려 왔다가 이번에 다른 꽃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 벌은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씻지 않고 창가에 놓아둔 칼바도스 잔에 앉았다. 제가 없어서 쓸쓸하셨어요? 조항이 물었다. 응 무척 그래 벌은 다시 날아올라 술잔 둘레를 몇 번이고 돌았다. 그러다가 윙윙거리고 창문에서 태양 속으로 피난민 비제노프의 카네이션으로 들어가 버렸다. 라빅은 조항 곁에 누워있었다. 여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여름 아침에 목장 마른 풀냄새가 가득한 머리카락 클로버아 클로버아 같은 살결 신의 물처럼 소리도 없이 흐르는 감사에 찬 피가 부풀어올라 욕망도 없이 모래밭에 넘친다. 매끄러운 수면에 하나의 얼굴이 비쳐서 생글생글 웃는다. 빛나는 일순간 마른 것이나 죽은 것은 하나도 없다. 자작나무와 자작나무와 포플러 나무 정적 아득한 잃어버린 하늘에서 메아리처럼 울려와서 혈관을 띄게 하는 아련한 속삭임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조항은 기댄 채 말했다. 그럼 있어 잠이나 자요 둘 다 잠을 덜 잤으니까 안 돼요 전 가야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야이복을 입고선 아무데도 갈 수 없지. 다른 옷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 애투밑에 놓고 왔어요. 신도 제 물건 속에 있을 거예요. 모두 갖고 왔어요. 그녀는 어디에 간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왜 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라빅도 묻지 않았다. 벌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목표도 없이 이리저리 날아 다니지는 않았다. 곧장 술잔으로 날아가서 그 언저리 앉았다. 칼바도스의 맛을 조금은 아는 것 같았다. 아니면 과즙의 달콤한 맛을. 정말 여기 있을 작정이었나? 그래요. 조항은 꼼짝도 않고 말했다. 롤랑드는 술병과 잔을 쟁반에 얹어서 가지고 왔다. 술은 필요없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보드카를 조금 드시지 않겠어요? 수브로 보치 에요. 안 하겠어. 커피로 하지. 진하게 끓여줘. 알겠어요. 그는 현미경을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창가로 갔다. 플라타너스엔 나뭇잎이 무성했다. 전번에 왔을 때는 벌거숭이었다. 롤랑드가 커피를 들고 왔다. 여자들이 전보다 많아졌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스무 명이나 늘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지? 이젠 6월인데. 롤랑드는 그와 마주 앉았다. 어째서 이렇게 영업이 잘 되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좀 돈 것 같아요. 오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밤이 되면 날씨 때문인지도 모르지. 날씨 때문이 아니에요. 예년에는 5녀월에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건 아무래도 미친 짓이에요. 바의 꼴은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우리 집에서 프랑스 사람이 샴페인을 마시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지. 애국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애국 사람을 위해서 샴페인을 마련해 두니까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이 그것도 파리 사람까지도 샴페인 이라니 그것도 현금을 치르고서요. 디보네나 맥주나 힛느가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믿을 수 있으세요? 직접 보기 전에야 믿을 수 없지. 롤랑드는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그 활기를 말하자면 귀가 멍멍할 지경이에요. 아래층에 내려가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시각부터 벌써 당신이 검진 오기를 기다리는 조심스러운 베테랑들만이 아니에요. 벌써 떼지어 몰려와서 앉아있어요. 도대체 어찌 된 걸까요? 라빅 선생님. 라빅은 어깨를 으쓱했다. 침몰에 가는 대양항에 기선 이야기가 있지. 그런데 우리 집은 침몰 정도가 아니에요. 영업이 대성황 이에요. 문이 열렸다. 니네트가 들어왔다. 스물 한 살이다. 핑크색의 짧은 실크 바지를 입었는데 소년처럼 날씬하다. 마치 성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이다. 니네트는 빵, 버터, 잼, 병 두 개를 쟁반에 받쳐서 가지고 왔다. 선생님이 커피를 들고 계시다는 것을 마담이 듣고 하고 그녀는 신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잼 맛을 좀 보시라고 보냈어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니네트는 갑자기 이빨을 보이며 희죽 웃었다. 천사같은 얼굴이 허물어지고 브랑아의 찡그린 상이 되었다. 니네트는 쟁반을 테이블에 놓고는 춤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나가버렸다. 저렇다니까요. 하고 롤랑드는 한숨을 쉬었다. 곧 건방져 버리거든요. 자기가 필린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야 그렇지. 하고 라빅은 말했다. 지금 안 그러고 언제 그러겠나. 그런데 잼은 어떻게 된 거지? 마담의 자랑거리죠. 리비에라의 소유지에서 손수 만든 거예요. 정말 좋아요. 맛점 보세요. 잼은 싫어. 더구나 백만 장자가 만든 잼은. 롤랑드는 병뚜껑을 돌려서 열더니 잼을 몇 숟가락 듬뿍 퍼내어 두꺼운 종이에 바르고 거기에다 버터 한 덩어리와 토스트 몇 조각을 넣고 그것을 단단히 말아서 라빅에게 주었다. 나중에 버리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마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예요. 마담은 당신이 먹었는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나이가 들어 꿈이 사라진 여자의 마지막 자랑이죠. 예의상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 라빅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말소리 음악소리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성들이군. 저게 모두 프랑스 사람인가?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의 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가? 아니요. 이상하게도 저 사람들은 대개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이 저렇게 많이 온 적이 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상할 것도 없지. 그런데 그 대부분이 프랑스 말을 썩 유창하게 해요. 2, 3년 전에 독일 사람들이 쓰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럴 줄 알았어. 혹 프랑스 군인들이 오는 게 아니야? 언제나 와 있어요.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마구 돈을 뿌리지? 롤랑드는 웃었다. 그래요.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술을 사주죠. 특히 군인들에게 한턱내겠지. 하지만 독일은 통화의 반출을 금지하고 국경을 폐쇄했어. 정부의 는 구개로 나올 수가 없어. 돈을 잔뜩 가지고 프랑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쾌활한 독일 이라니 이상하지 않나? 롤랑드는 어깨를 으쓱 했다. 아무러면 어때요? 돈만 가짜가 아니라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여덟 시가 넘어서 였다. 어디서 전화가 없었나? 하고 그는 수위에게 물었다. 아니요. 오후에도 없었나? 없었어요. 온종일 없었어요. 찾아온 사람은? 수위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습니다. 라빅은 계단을 올라갔다. 1층에서는 골트베르크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2층에서는 어린애가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1년 2개월이 되는 프랑스 시민인 루시앙 질범만이었다. 어린애의 부모인 코피상인 지크프리트 질범만과 그 아내 넬리의 경애와 높은 희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넬리의 본성은 네비로 프랑스 시민인 루시앙은 프랑스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결과 루시앙은 만 한 살의 지혜로 집안의 폭군이 되어버렸다. 3층에서는 죽음기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에 오라니앤브르크 강제 수용소에 있은 적이 있는 피난민 볼바미아의 것으로써 그는 그것으로 독일 민호를 틀고 있었다. 복도에선 양배추와 저녁 어스름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라빅은 책이라도 읽으려고 방으로 들어갔다. 언젠가 세계사를 몇 권 사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특별히 재미있는 읽을거리는 아니었다. 단 한 가지 치할 점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이상하게 우울해지는 만족감을 얻는 것이었다. 모든 일이 지금까지 수십 번이나 거듭해서 일어났던 것이다. 거짓말, 약속의 파기, 살인, 바로솔로무의 대학살, 권력욕에서 생기는 부패, 그칠 줄 모르는 전쟁의 연속, 인류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수천을 헤아리는 피에 젖은 과거의 모습 중에서 은빛 후광으로 빛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다. 대마 고그, 사기꾼 아버지와 친구를 죽인 자, 권력에 도치된 이기주의자, 칼을 들고 사랑을 설교하는 광신적인 예언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언제나 참을성 있는 국민들이 황제, 국왕, 종교, 광인들을 위하여 의미도 없는 사륙을 위하여 서로 끌려가는 것이다.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다시 책을 옆으로 치웠다. 열어젖힌 창문으로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있었다. 비제노프와 골드베르크의 아내였다. 지금은 안 돼요. 하고 루트 골드베르크가 말했다. 그이가 곧 돌아올 거예요. 늦어도 한 시간 안에는.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 어쩌면 더 일찍 돌아올지도 몰라요. 어디 갔지? 미국 대사관에 갔어요. 저녁마다 가요. 밖에 서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뿐이에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비제노프가 뭐라고 했는데 라빅은 듣지 못했다. 당연하죠. 루트 골드베르크가 대들듯이 대답했다. 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이가 늙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비제노프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만둬요. 잠시 후에 그녀가 말했다. 전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비제노프가 뭐라고 대답했다. 말로야 못할 게 없지요. 그이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라빅은 일어났다. 그리고 전화를 쳐다보았으나 망설였다. 거우 10시가 가까웠다. 조항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그녀가 나가버린 후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밤에 돌아올 것인가 물어보지도 않았다.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확신이 전혀 없었다. 당신에겐 아무것도 아니겠죠. 당신은 그저 재미만 보자는 거죠.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하고 골드베르트 부인이 말했다. 라빅은 모르소프를 찾아냈다. 그의 방은 잠겨있었다. 카타콤으로 내려갔다. 전화가 오거든. 밑에 있을 테니까. 하고 그는 접수기에 일러두었다. 모르소프는 거기 있었다. 그는 붉은 머리에 사나이와 체스를 두고 있었다. 구석에는 여자들이 두서넛 앉아있었다. 여자들은 철양한 얼굴로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라빅은 잠시 체스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붉은 머리에 사나이는 무심한 표정으로 척척 잘 두었다. 모르소프가 질 것 같았다. 이것 좀 보게 형편없이 되어버렸어. 어때? 하고 그는 물었다. 라빅은 어깨를 으쓱했다. 붉은 머리에 사나이가 얼굴을 들었다. 이분은 힝퀸신 타이시야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독일서 금방 오셨네.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지금 그쪽은 어때요? 하고 아무런 흥미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물었다. 붉은 머리에 사나이는 어깨를 으쓱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빅도 그가 대답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런 일은 처음 도어의 동안만이었다. 성급한 질문, 기대, 열병에 걸린 듯이 길을 기울이며 기다리던 붕괴의 뉴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군수공업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는 전쟁이 아니면 국내의 파국이라는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밖에 없다. 애통이군 하고 힝균시타인은 열의 없이 말하며 일어섰다. 그리고 라빅을 보았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기 온 후로는 통 잠을 못 자요. 잠이 들었는가 하면 곧 깨거든요. 술을 마시면 되지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버건디를, 버건디나 맥주를 잔뜩 마시면 돼. 술은 못합니다. 쓰러질 만큼 지쳤다고 느낄 때까지 몇 시간이고 거리를 헤매보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약을 몇 알 드리지요. 라빅이 말했다. 함께 우위층으로 올라가시죠. 라빅, 돌아와야 해. 모르소프가 그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다. 나를 여기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 여자 두어 사람이 얼굴을 들고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뜨개질과 독서를 시작했다. 마치 그것에 자기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라빅은 흰균시타인과 함께 자기 방으로 왔다. 문을 열자 밤기운이 서늘한 파도처럼 창문에서 이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깊이 숨을 쉬고 전등을 켠 다음 재빨리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흰균시타인에게 수면제를 몇 알 주었다. 고맙소. 흰균시타인은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은 채 말하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라빅은 문득 조항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다. 자기는 다만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누가 등 뒤에서 부르기나 한 것처럼 휙 돌아섰다. 갑자기 모든 것이 지극히 명백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나는 그 밖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가. 나를 위해 그녀가 모든 것을 내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먼저와 마찬가지로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물론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이다. 아니 다른 남자뿐만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다른 생활도 있을 것이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쩐지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전화 혼데 없나? 마침 출근한 야간 접수계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볼이 미어져라 마늘 소시지를 입에 넣고 있었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 아래로 내려가 있겠네. 하고 그는 모르소프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체스를 한 판 두었다. 모르소프가 이기고는 만족스러운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느 틈엔가 여자들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종을 흔들었다. 클라리스, 빨간 포도주 한 병. 저 흰겐 시타인 녀석은 마치 재봉틀처럼 장기를 둔단 말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속이 울렁거려. 수학자래. 완전 무결하다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인간적이 못되거든. 하고 그녀는 라벡을 쳐다보았다. 이런 밤에 왜 호텔에 있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 과학적인 살인을 할 약속이라도 있나? 어제 어떤 사람의 위장을 도려냈어. 모르소프는 두 사람의 잔을 가득 채웠다. 자넨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고. 하고 그는 말했다. 거기서는 자네의 희생자가 누워서 헛소리를 하고 있지. 그건 약간 비인간적이군. 자네의 위장도 아파야 하는데. 옳은 말이야. 하고 라비근 말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행한 거야. 보리스, 우리는 남에게 무슨 짓을 하고도 자기는 그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거든. 그런데 자네는 왜 자네의 개혁을 의사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나? 그건 정치가나 장군들이 훨씬 어울리지. 그러면 세계의 평화가 온다는 거야. 모르소프는 몸을 뒤로 젖히고 라벡을 빠니 쳐다보았다. 의사라는 건 개인적으로 친할 게 못되거든. 하고 그는 말했다.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진단 말이야. 난 자네하고 함께 술에 취했었지. 그런 자네에게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겠나. 나는 자네가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구보다도 훌륭한 애과의사라는 건 알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설령 알고 있다 해도. 나는 역시 다른 애과의사에게 가겠네.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격이지. 이것이 깊은 인정이라는 거야. 여보게. 의사는 병원 안에 살고 있어야지 속세로 나오는 게 아니야. 자네들의 선배인 마술사나 마법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 나는 수술을 받을 때는 초인적인 힘을 믿겠네. 나도 자네를 수술하기는 실례. 보레스. 왜? 자기 형제를 수술하기 좋아하는 의사는 없어. 아무튼 나는 자네에게 수술을 받지 않겠어. 자다가 그대로 심장마비로 죽을 테야.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지. 모르소프는 행복한 어린애처럼 라빅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일어섰다. 가야겠어. 문화의 중심지 목마르트에서 문이나 열어야지.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지. 그 밖에 다른 질문은 없나? 있지. 인간은 그것을 생각하다가 조금은 현명해졌다고 여기는 순간에 죽어버리는데 어째서 그럴까? 현명해지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어. 대답을 피하지 말게. 그리고 영혼의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말게. 내가 먼저 자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네. 사자는 노루를 죽이고 거미는 파리를 죽이고 여우는 닭을 죽이지. 그런데 세상에서 단 하나. 늘 저희들끼리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은 뭐지? 그런 건 어린애에게 묻는 거야. 물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지. 사랑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자비라든가 하는 말을 발명해낸 인간이지. 좋아. 그리고 세상에서 단 하나. 자살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자살을 하는 동물은 뭐지? 그것도 인간이지. 영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하는 것을 발명한 인간이지. 훌륭해. 하고 라빅은 말했다. 우리들이 얼마나 모순에 차 있는가를 알았겠지. 그런데 자네는 왜 우리가 죽는가를 알고 싶어하지? 모르소프는 깜짝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그러고는 숨을 몰아쉬었다. 이 소피스트 같은 녀석. 하고 그는 말했다. 미꾸라지 같은 녀석. 라빅은 그를 쳐다보았다. 조항. 하고 그의 내부에 그 무엇이 생각했다. 지금 저 지저분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잘못은 말이야. 보리스.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생각을 시작했다는데 있어. 만약 우리가 정욕과 식욕의 행복에만 잠겨 있었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거야. 누군가 우리를 실험하고 있는 자가 있어.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 불평은 안 하겠어. 실험재료가 되고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직업상의 긍지는 가지고 있는 법이거든. 백정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소는 결코 그런 소리를 안 해. 과학자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 모르포토는 결코 그렇지 않아. 의사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 퀸지는 결코 하지 않지. 옳아. 충분히 위해 법칙 만세. 자, 보리스. 아름다움을 위해서 한 잔 드세. 일순간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하여. 그 밖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나? 웃고 그리고 우는 거야. 그리고 치하는 거지. 브랜디에 치하고 포도주에 치하고 철학과 계집과 희망과 절망에 치하는 거야. 또 하나 인간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네 그걸 아나?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그 해독제로서 상상력이 부여되었지. 돌은 현실이지.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야. 모두 다 제각기의 목적에 들어맞는 거야. 그들은 죽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런데 인간은 그걸 알고 있거든. 영혼이여. 높이 솟아라. 그리고 날아라. 울지 마라. 합법적인 살인자여. 우리는 지금 막 인류의 창가를 불렀지 않느냐. 모르소프는 회색의 종료나무를 흔들었다. 그러자 먼지가 뿌옇게 일었다. 남국의 서러운 희망을 지닌 씩씩한 상징이여. 프랑스의 호텔 안주인의 꿈의 나무여. 잘 있거라. 그리고 자네도. 고향이 없는 사나이. 땅이 없는 덩굴. 죽음의 소매치기여. 잘 있게. 낭만주의자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그는 라빅을 보고 빙긋 웃었다. 라빅은 따라 웃지 않고 문쪽을 보았다. 문이 열렸다. 야근에 접수계가 들어왔다. 그리고 두 사람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전화가 왔다고 라빅은 생각했다. 마침내 왔다. 역시. 그러나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기다렸다. 몸이 재어드는 것 같았다. 담배를 사왔습니다. 모르소프시. 하고 접수계는 말했다. 보이가 지금 가지고 왔군요. 고맙네. 모르소프는 러시아 담배가 든 갑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럼 라빅 신뢰하네. 나중에 만날 수 있겠지? 아마 그렇게 되겠지. 다녀오게. 보리스. 우이가 없는 사나이는 라빅을 빠니 쳐다보고 있었다. 속이 매슭맥슭했지만 토할 수가 없었다. 토해낼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다리가 없는데도 발끝이 아픈 그런 사람 같았다. 그는 어쩔 줄 몰라했다. 라빅은 주사를 한 대에 놓아주었다. 이 자가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었다. 심장이 좋지 않았고 한쪽 폐는 유착된 공동투성이었다. 서른다섯 해의 일생을 통해서 건강했던 적은 별로 없었다. 벌써 몇 해 동안을 의계양에다 유착성 폐병을 앓았고 지금은 암에 걸려 있다. 병원의 보고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결혼생활 4년에 아내가 해산하다 사망했고 태어난 애는 3년 후에 폐병으로 죽었다. 친지도 없었다. 지금 그는 여기 누워서 많이 라빅을 쳐다보고 있다. 죽고 싶지 않은 것이다. 참을성이 있고 씩씩하다. 지금부터는 장을 통해서만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는 인생의 얼마 안 되는 즐거움의 하나인 겨자의 절인 오이도 요리한 쇠고기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냄새를 풍기며 난도질을 당하고도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눈을 움직이게 하는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낭만주의자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인류의 창가. 라빅은 체온과 맷박에 도표를 걸었다. 간호원은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다. 옆에 있는 의자 위에는 간호원이 짜담한 붉은 스웨터가 놓여 있다. 바늘은 스웨터에 꽂혀 있고 실은 방바닥에 뒹굴고 있다. 스웨터는 마치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고 늘어져 있는 가느다란 털실은 가느다란 혈관과도 같았다. 이 사나이는 여기에 누워 있다. 라고 라빅은 생각했다. 그 주사를 맞았다 해도 통증과 움직이지 못하는 몸과 호흡곤란과 악몽으로 밤새도록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여자가 오지 않으면 밤새도록 괴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죽어가고 있는 사나이나 한쪽 팔이 으스러져서 옆방에 누워 있는 바스통 페리에르 수천을 헤아리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오늘 밤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난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마찬가지다. 모르소프가 뭐라고 했지? 자네의 위장도 아파야 하지 않은가? 그랬던가? 그렇지. 어째서 아프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거든 전화를 걸어요. 하고 그는 간호원에게 말했다. 그녀는 케이트 해구 시루팀에게서 전축을 선사받은 그 간호원이다. 이분은 체념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뭐라고? 라빅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완전히 체념하고 있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라빅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간호원이 선물로 얻을 만한 물건이라고는 없었다. 완전히 체념했다. 간호원도 있다금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하는군. 이 불쌍한 사나이는 자기의 혈구와 신경세포를 모조리 동원해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전혀 체념하고 있지 않다. 라빅은 호텔로 돌아왔다. 문 앞에서 골드벨크와 마주쳤다. 히끗히끗한 턱수염을 기르고 금시계의 굵은 줄을 조끼에 걸고 있었다. 멋진 밤이군요. 하고 골드벨크가 말했다. 네. 라빅은 비제노프의 방에 있을 여자를 생각했다. 그래서 좀 더 산책을 하지 않으렵니까? 하고 물었다. 벌써 다녀왔죠. 롱코르트까지 갔다 오는 길입니다. 콩코르트까지라고? 그곳엔 미국 대사관이 있다. 별빛 아래 희끄무레하게 묵묵하고 공허하게 비자를 찍어주는 스탬프가 있는 노아의 방주이다. 어떻습니까? 좀 더 거닐지 않으시렵니까? 개선문까지 갔다 오면 어떨까요? 하고 물으며 라빅은 생각했다. 만약 내가 위층에 있는 두 사람을 구해준다면 조항은 내 방에 와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에 올 것이다. 골드벨크는 고개를 저었다. 전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아마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벌써 두 시간 이상이나 나와있었거든요. 라빅은 자기의 시계를 보았다. 벌써 열두시 삼십분이 다 되었다. 구해줄 필요도 없다. 골드벨크의 아내는 벌써 오래전에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그는 골드벨크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접수계에 있는 곳으로 갔다. 어디서 전화 온 데 없나? 없습니다. 그의 방은 휘황하게 전등이 켜져 있었다. 전등을 켜둔 채 나왔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침대에는 마치 뜻하지 않던 눈이 내린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나올 때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쪽지를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반시간 후면 돌아 나온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쪽지를 잘게 찢었다. 마실 것이 없나 하고 찾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접수계는 칼바도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꼬냑이 있을 뿐이다. 라빅은 에네시 한 병과 보브레 한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접수계와 잠깐 동안 말을 주고받았다. 그 친구는 생크루에서 이번에 열리는 두 살짜리 말들의 경마에서 루루 2세가 가장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사람인 알바레스가 지나갔다. 그는 아직도 조금 절릉거리고 있다. 라빅은 신문을 사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이런 밤은 참으로 길게 여겨질 것이다. 사랑을 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고 변호사 아렌센이 1933년에 베를린에서 말했었지. 그리고 두 주일 후에 그는 애인의 밀고로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 라빅은 보브레의 병마개를 따고 테이블에서 플라톤을 한 권 집어들었다. 몇 분 후 그는 책을 옆에 밀어넣고 창가로 가서 앉았다. 그는 전화기를 누려보았다. 시커만 기계 조항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다.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디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 그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녀 또한 아무 말이 없었다. 아마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녀는 또 하나 변명의 구실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군. 그는 순한 포도주를 한 잔 마셨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겨우 오늘 아침에 여기서 헤어진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석 달 동안이나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를 만나지 못한 오늘처럼 여자가 그리웠던 적은 없었다.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간단했을 텐데 나는 그것에 만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일어섰다. 그렇지도 않다. 내 마음을 존먹고 있는 것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차츰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불신감이다. 그는 문학까지 갔다. 잠그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치 베일을 통해 읽고 있는 것 같았다. 폴란드의 소요 피할 수 없는 충돌 해랑에 대한 요구 영국과 프랑스와 폴란드의 동맹 코앞에 전쟁 그는 신문을 방바닥에 팽개치고 불을 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워서 기다렸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다. 다시 스위치를 돌려 불을 켰다. NAC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것을 따지 않고 다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앉았다. 밤은 시원하고 하늘은 높고 별이 총총이 반짝이고 있다. 고양이 몇 마리가 뜰에서 울고 있다. 바지만 걸친 사나이가 건너편 발코니에 서서 몸을 극적거리고 있다. 커다란 소리로 하품을 하고는 불이 켜져 있는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라빅은 침대를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으리라는 건 뻔한 사실이다. 책을 읽어보아야 소용이 없다. 조금 전에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다. 무엇인지 알고 싶다. 제기랄 그는 꼬냑병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호주머니를 뒤져서 수면제 두 알을 꺼냈다. 빨간 머리에 힌킨시타인에게 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친구는 곧 잠들었겠지. 라빅은 그것을 꿀꺽 삼켰다. 자기에게 효력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시 하나를 삼켰다. 만약 조항이 오면 잠을 깰 수 있겠지. 조항은 그날 밤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밤에도. 우위가 없는 사나이가 누워있는 방에 의제니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전화예요. 누구지? 글쎄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교환수가 밖에서 온 거라고 하더군요. 라빅은 그것이 조항의 목소리라는 것을 처음엔 몰랐다. 목소리가 흐리고 아주 멀었다. 조항? 하고 그는 말했다. 어디에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처럼 들렸다. 틀림없이 리비에라 근처에 지명이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온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저희 집에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파리에 있나? 물론이죠. 몸이라도 아픈가? 아니요. 왜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으니 말이야. 호텔로 걸었더니 벌써 나가시고 없더군요. 그래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이 있나? 별일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는 분명해졌다. 라빅은 담배와 성냥을 꺼냈다. 그리고 위쪽을 팔꿈치로 누르고 한 개비의 성냥을 뜯어내어 불을 붙였다. 여긴 병원이야 조항 하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는 전화가 걸려오면 언제나 사고 등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전 아프지 않아요. 자리에 누워있긴 하지만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럼 됐어. 라빅은 기름 먹힌 흰 테이블 클로드에 놓인 성냥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리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조항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먼저 입을 열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 편이 편한 것이다.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난 지금 전화통에 오래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 환자의 붕대를 풀어놓고 왔거든.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왜 전화를 걸지 않으셨죠? 이었고 그녀는 말했다. 난 당신의 전화번호를 몰라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안 가르쳐 줬어. 조항 아니에요. 가르쳐 드렸어요. 그녀는 이제 안전한 입장에 있다.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좋아. 내가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말해줘. 연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녀는 그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정말 당신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라비. 틀림없어요. 알았어. 조항. 이제 가봐야 해. 오늘 저녁에 식사나 같이 할까?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째서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죠? 하고 물었다. 좋아. 가도 좋아. 오늘 저녁 여덟 시면 어때? 지금 오시면 안 되나요? 지금은 일을 해야 해. 얼마나 걸려요? 앞으로 한 시간 쯤? 그럼 끝나고 오세요. 밤에는 시간이 없는 모양이군 하고 생각하며 그는 물었다. 밤에는 왜 안 되지? 라비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가끔 아주 간단한 것을 모르시는 군요. 지금 당장 당신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녁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시간에 왜 병원으로 전화를 걸겠어요? 알았어. 일이 끝나는 대로 가지. 그는 생각에 잠겨 쪽지를 접으며 돌아섰다. 조항은 파스칼 거리의 모퉁이 건물 맨 위층에 살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와주셔서 기뻐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남자 옷처럼 간단한 검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나빅이 좋아하는 이 여자의 한 가지 특징이었다. 그녀는 성긴 무명이나 비단 옷은 결코 입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은 여느 때보다 창백하고 약간 흥분되어 보였다.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죠. 그녀는 앞장을 섰다. 라빅은 미소를 지었다. 이 여자는 빈틈이 없다. 질문을 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엔 햇빛이 머물러 있었다. 순간 그는 숨이 막혀 버릴 만큼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그녀는 커다란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것은 스튜디오였다. 대낮의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다. 라파엘 거리와 푸르던 거리 사이에 있는 공원을 향해 높고 넓은 창문이 나있었다. 오른쪽은 포르트드 라미에트까지 내다볼 수가 있었다. 그 너머에는 숲의 일부가 황금빛과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방은 준현대식으로 꾸며져 있다. 짙은 청색 커버를 씌운 커다란 긴 의자 보기보다는 편하지 않은 의자가 몇 개 지나치게 낮은 테이블 고무나무 미제 전추 구석엔 조항의 트렁크가 하나 그다지 조화를 깨트릴만한 건 없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진 않았다. 썩 좋든가 썩 나쁘든가 어중간한 것은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고무나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조항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신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한 번 부딪혀볼 만한 확신은 있었던 것이다. 좋군 하고 그는 말했다. 넓어서 좋군. 그는 전축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훌륭한 트렁크식 기계였다. 자동식으로 레코드를 바꾸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레코드가 잔뜩 놓여있었다. 조항은 그 중 한 장을 집어서 걸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는 알고 있었다. 모르겠는데 하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단추 하나를 눌렀다. 멋져요. 몇 시간이고 돌아가요. 일부러 일어나서 레코드를 걸거나 다시 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워서 들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밖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내다보며 꿈을 꾸는 거예요. 전축은 훌륭한 것이었다. 라빅은 그 상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만프랑쯤에 값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파리의 감상적인 노래가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이 방안가득 퍼졌다. 나는 기다리겠어요 였다. 조항은 몸을 앞으로 굽힌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음에 드세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라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조항을 보고 있었다. 황홀하게 음악에 도치되어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이 여자는 어쩌면 이렇게도 무사 태평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에게 없는 저 무사 태평 때문에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했던가. 끝나버렸다. 하고 그는 아무런 쓰라림도 없이 생각했다. 이탈리아를 떠나서 안개 내 자욱한 북극으로 돌아가는 사람 같은 심정으로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생그듯 웃었다. 이리로 오세요. 아직 침실을 보지 못했잖아요. 봐야 하나? 그녀는 잠시 살피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그럼 볼까? 아니 물론 봐야지. 그녀는 그의 얼굴에 스치듯이 키스를 했다. 라빅은 그녀가 왜 그러는가를 알고 있었다. 자 오세요. 하고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다. 침실은 프랑스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루이 16세 식인 일부러 고풍이 감돌게 꾸민 커다란 침대 콩판 모양을 한 같은 종류의 화장대 보조품인 바로 고풍의 경대 현대식 오비숑 융단 의자와 안락의자 모두 다 값싼 영화의 세트 같은 물건뿐이다. 그 중에 썩 훌륭한 채색한 16세기 플로렌스의 트렁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주위의 물건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았으며 마치 벼락부자가 된 문지기의 자식들 틈에 낀 공주와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구석에 밀쳐져 있었다. 오랑캐 꽃이 꽂힌 모자와 은빛 구두가 한 켤레 그 값진 뚜껑 위에 놓여 있었다. 침대는 자다가 빠져나온 그대로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았다. 라빅은 조항이 어디 누워 있었던가를 알 수 있었다. 화장대에는 향수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옷장이 하나 열려 있었다. 속에는 옷이 여러 벌 걸려 있었다. 전부 다 훨씬 많았다. 조항은 라빅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댔다. 마음에 드세요? 좋아. 당신에게 어울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발 그녀의 가슴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 당겼다.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안정되어 있었다. 처음에 보였던 아련한 흥분의 기색은 흔적도 없었다. 차고 청명했다. 거기에는 억누른 만족감 뿐만 아니라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희미한 승리의 그림자까지도 있는 것 같이 라빅에게는 생각되었다. 우리에게 천박한 것이 맞다니 참으로 이상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일종의 이륙급 기둥서방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진한 배심을 가지고서 여자의 애인이 여자를 위해서 꾸며준 방을 구경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자는 그렇게 하면서도 마치 사모트라키의 섬의 승리의 여신 니케처럼 보이는 것이다. 당신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집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 의시년스러운 호텔방에 있을 때와는 달라요. 그렇겠지. 이렇게 모두 보여줘서 고마워. 난 이제 가겠어. 조항. 가신다고요? 벌써? 방금 오시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난 가겠어. 조항. 영원히. 당신은 딴 사람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와 나누어 가질 수는 없어. 그녀는 그가 지고 있던 손을 뿌리쳤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녀는 그를 노려보았다. 짐작이 가요. 물론 모르소프죠? 그런 모르소프가 아니야. 누구에게 들을 필요도 없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여자의 얼굴은 노여움 때문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알아요. 제가 이런 방을 가지고 있고 이젠 세라자드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니까 그러시죠? 물론 누군가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리가 없죠. 누가 당신을 돌봐주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마찬가지 에요. 다 알아요. 당신은 처음에 저를 그 비참한 나이트 클럽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누가 저를 걱정해주면 그것으로 제가 남의 그늘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문지기는 치사한 상상이나 했지 다른 할 일이 없는 모양이죠. 사람은 떳떳하게 직접 일을 함으로써 제 구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술값이나 버는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당신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그것을 믿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라빅은 그녀의 몸을 빙그르 돌려서 팔을 잡고 높이 하나 올려 침대 발지 쪽에서 침대로 내던졌다. 자 하고 그는 말했다. 이제 그런 헛소리 작작하라고. 그녀는 깜짝 놀라서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저를 때리지는 않아요? 이윽고 그녀는 물었다. 천만에 그저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뿐이야. 이상할 것도 없어요. 하고 그녀는 나직하게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했다.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녀는 말없이 거기 누워 있었다. 그 얼굴은 공허하고 하얗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리고 눈은 유리알처럼 흐릿하게 죽은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가슴은 반쯤 헤쳐지고 드러난 한쪽 다리는 침대에서 늘어져 있었다. 전부 신고 당신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하고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멸시하는 듯한 어조로 되풀이 했다. 저는 당신은 남과는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빅은 침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모조폼으로 꾸며진 방을 바라보고 침대에 쓰러져 있는 조항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실없는 말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해 화가 났다. 아무 말도 말고 떠났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으로 끝장을 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자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설마 당신이 하고 그녀는 되풀이했다. 설마 당신이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천박하고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었다. 만약 여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왜 나는 사흘 동안 이나 생각하고 있었을까. 문득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다. 전축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맨 처음에 그 나는 기다리겠어요 를 되풀이 하고 있었다. 그는 옆방으로 가서 그것을 꺼버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도 그녀는 꿈쩍 않고 누워 있었다. 몸을 움직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운을 전보다 더 불어 해치고 있었다. 조항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 건 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아.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머리에다 향수병을 내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알고 있어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지. 그러니 이제 그만두어. 그는 획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그러나 스튜디오의 입구까지 가기도 전에 그녀가 그의 앞을 가로 막았다. 그녀는 문을 꽝 닫고 그 앞에 서서 손과 발로 문을 누르고 있었다. 그렇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이제 그만둔단 말이죠. 그만두고 가시겠단 말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하지만 전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당신이 직접 클로세 도르에서 저를 보셨잖아요. 제가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를 보셨잖아요. 제가 그날 밤 당신에게 갔을 때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하고 같이 잤잖아요. 다음날 아침에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만족 못하고 다시 저하고 잤잖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 당신은 의뢰 그래야 하며 그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눈물을 흘리고 당신에게 키스하며 무척 행복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당신을 그리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고 잤던 그날 밤에는 너그럽게 손을 저으며 잊고 있었는데 그것을 당신은 지금 여기 오셔서 문제삼아서 저를 나무라 하시는 군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꺼내서 제 얼굴에 내 던지시는 군요. 당신은 지금 마치 모욕당한 미덕의 소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투하는 남편처럼 야단을 치시는 군요. 도대체 저를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없지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것을 아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왜 오늘 저녁에 오셔서 저의 얼굴에 그것을 내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날 밤 제가 당신에게 갔을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때는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세차게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당신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 줄 알았어. 나는 기왕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돌아온 것으로 충분했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당신은 돌아온 게 아니었어. 제가 돌아간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당신에게 간 것은 유령 이었던가요? 물론 당신은 내게 왔었어.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 당신의 말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은 알고 있어. 그때는 나는 몰랐었지. 오늘은 나도 알았어. 당신은 딴 남자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요. 저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또 그 이야기로 군요. 저에게 남자친구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종일 안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앉아서 누구하고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조항 하고 라빅은 말했다. 어리석은 소리는 그만해. 어리석은 소리라고요? 도대체 누가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죠? 당신이야말로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군요. 좋을 대로 생각해 그리고 비켜줘 완력으로 당신을 그 문에서 밀어내기 전에.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설사 제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해도 그것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은 알고 싶지 않다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나는 정말 알고 싶지 않았어 이미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 끝나버린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거든 난 좀 더 잘 알았어야 했어 어쩌면 나는 나 자신을 속이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마음이 약한 탓이야 하기에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어째서 달라질 게 없어요? 당신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든가 아니라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는 것 많이 아니야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 남자와 살 작정이란 말이야 난 그때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어 거짓말 그녀는 갑자기 조용한 너조로 그의 말을 막았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말이에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좋아 하고 그는 말했다 알고 있었다고 해두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았어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런 기분을 당신은 모를 거야 이런 것은 여자에게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과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녀의 얼굴에 절망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뜸 쫓아낼 수는 없어요 다만 당신이 느닷없이 다시 나타나신 것뿐이에요 당신은 모르겠어요 알겠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녀는 마치 궁지에 몰려 뛰어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버린 고양이처럼 오뚝 서있었다 알겠다고요 하고 그녀는 깜짝 놀라서 대물었다 눈에서 긴장한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어깨를 떨어뜨렸다 아신다면서 왜 저를 괴롭히죠 하고 그녀는 기진맥진한 듯이 말했다 그만 문에서 비키지 라빅은 보기보다는 편하지 못한 의자 하나에 앉았다 조항은 머뭇거렸다 자 하고 그는 말했다 난 도망가진 않아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와서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조항은 머뭇거렸다 자 하고 그는 말했다 난 도망가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와서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주 피곤한 듯이 움직였다 그러나 라빅은 그녀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뭐 마실 것 좀 주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그녀가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로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술병이 어디 있지 그는 물었다 저 찬장 안에 있어요 라빅은 아래쪽에 찬장을 열어보았다 술병이 몇 개 들어있었다 거의 모두가 흰 크렘트 망트였다 그는 그것을 불쾌한 듯 들여다보고는 옆으로 밀어붙였다 한쪽 구석에 반쯤 마시다 남은 마르텔 병과 칼바도스 병이 하나 있었다 칼바도스 병은 마개를 따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꼬냑병을 집어들었다 당신은 요즘 페퍼민트 브랜드를 마시나 하고 그는 어깨 너머로 물었다 아니요 하고 그녀는 긴 의자에서 말했다 좋아 좋아 그럼 꼬냑을 갖다 주지 칼바도스가 있을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칼바도스를 주세요 꼬냑도 괜찮아 칼바도스를 주세요 언젠가 다음 날에 마시기로 하지 꼬냑은 싫어요 칼바도스를 마시고 싶어요 제발 병을 따주세요 라빅은 잔정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오른쪽에는 다른 남자를 위한 칼바도스 모두가 그야말로 살뜰한 주부처럼 잘 정리되어 있다 정말 갸륵한 생각이 든다 그는 칼바도스 병을 집어들어 마개를 땄다 결국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 이것은 어리석은 이별의 장면을 감상적으로 채색하는 좋아하는 술에 멋진 상징이다 그는 잔을 두개 꺼내서 테이블 쪽으로 돌아갔다 그가 칼바도스를 따르는 동안 주황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빛은 보다 선명해지고 하늘은 밝아졌다 라빅은 시계를 보았다 3시를 조금 지나 있었다 그는 초침을 보았다 시계가 멈춰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초침은 자그마한 황금의 불이처럼 뚜렷한 점을 쬐각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 여기 와서 겨우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크렘드망트 하고 그는 생각했다 대단한 치밀호군 조황은 푸른 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라빅 하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친 그러나 조금도 빈틈없는 목소리였다 당신이 알겠다고 한 것은 트릭인가요 아니면 이해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야 당신 아세요 알고 있지 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보였다 전 알고 있었어요 라비 그런 건 곧 알 수 있는 일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에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돌아오실지 어떨지 전 몰랐어요 지금 곧 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라빅은 칼바도스를 꿀꺽꿀꺽 들이마셨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 당신이 들어주셔야 해요 당신이 이해해 주셔야 해요 당신이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해요 이것도 저것도 모두 그 사람의 제가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써도 좋아 조항 아니에요 잠시 동안이면 돼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녀는 긴 의자에 쿠션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이 집 라빅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전 직접 돈을 벌고 있어요 전보다도 많이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배우에요 전 영화에서 작은 역을 맡고 있어요 그 사람이 추선해 줬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그 말에 개의치 않았다 전 별로 재능은 없어요 저는 자신을 속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라이트클럽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거긴 장례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에는 장례성이 있어요 재능이 없어도요 전 독립하고 싶어요 당신은 시시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하고 라빅은 말했다 당연한 일이지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파리에 온 게 아니야 그랬어요 저렇게 저 여자는 앉아있다 조용히 하소연하는 죄 없는 여인 생활과 그리고 나에게 시달리면서 여자는 안정되어 있다 처음에 폭풍우는 가라앉았다 저 여자는 나를 용서할 것이다 만약 내가 어물러물하지 않고 곧장 도망치지 않는다면 지나간 두서너달 동안의 이를 자세하게 늘어놓을 것이다 이 강철로 된 난초꽃 나는 이 꽃에서 깨끗하게 손을 떼려고 찾아왔는데 너무나 빈틈이 없어서 내가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될 것 같다 잘 됐어 조항 하고 그는 말했다 그만큼 됐으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그녀는 몸을 내밀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정말이에요 라빅? 그는 일어섰다 3분만 더 있다가는 영화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여자와 토론이라도 하다가는 그야말로 큰일이다 결국은 이쪽이 지게 마련이다 이런 여자의 손에 걸리면 논리 같은 것은 밀초처럼 녹아버리고 만다 행동으로 끝장을 내야 한다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 건 당신들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 벌써 가세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가야 해 어째서 좀 더 있지 않으세요? 병원으로 가야 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오시기 전에 병원일을 끝냈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떨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 이 여자에게나 나에게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녀는 계속 못하게 막아왔다 하지만 언제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여기 계세요 라빅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 그녀는 일어서서 그에게 몸을 기댔다 이런 짓까지 하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낡은 수작이다 가치없고 실험이 끝난 하나도 빼놓지 않는군 하지만 고양이가 풀을 먹는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지 그는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가야 해 병원에 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 의사는 항상 좋은 구실이 있군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면서 그를 쳐다봤다 여자처럼 말하지 조항 우리는 죽음을 지배하고 당신들은 사랑을 지배하지 거기에 세상에 모든 이유와 모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또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지 하고 라빅은 말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야 튼튼한 위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신할 때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잘 있어 조항 다시 오시겠죠 라빅 그런 건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여유를 갖도록 해요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 그는 급히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쫓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물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골투베르크 부부의 창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라빅은 귀를 기울였다 설마 골투베르크 영감이 아내에게 무엇을 내던진다든가 때리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뛰어가는 소리가 났고 그리고 피난민 비제노프의 방에서 짤막하고 흥분된 말소리가 들리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을 뿐이었다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여조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빨리 빨리요 골드베르크 시가 무슨 말입니까 목을 맸어요 창가에서 빨리 와주세요 라빅은 책을 내던졌다 경관이 와있소 아니요 오지 않았어요 와있다면 당신을 부르러 오지 않아요 지금 막 부인이 발견했어요 라빅은 여주인과 함께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줄을 끊고 내려놓았소 아직 그대로 받쳐 들고 있어요 어둑어둑한 방의 창가에 한때 사람들이 시커멓게 서서 웅성거렸다 루트 골드베르크 피난민 비제노프 그 밖에도 누군가 있었다 라빅은 스위치를 돌려서 불을 켰다 비제노프와 루트 골드베르크가 마치 인형처럼 골드베르크 용감을 안고 있었다 다른 한 남자는 창문 손잡이에 메어놓은 넥타이에 매듭을 풀려고 애쓰고 했었다 끊어서 내려요 칼이 없어요 하고 루트 골드베르크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라빅은 자기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어 넥타이를 자르기 시작했다 넥타이는 두껍고 매끄러운 비단이라 잘라내는 데 시간이 약간 걸렸다 잘라낼 때 골드베르크의 얼굴이 라빅의 바로 앞에 닿을 듯 매달려 있었다 불쑥 튀어나온 두 눈 해의 벌린 잎 만치 않은 흰 턱수염 늘어진 혓바닥 여인목에 깊숙이 파고 들어간 흰 물방울 무늬의 짙은 초록 빅 넥타이 몸은 비제노프와 루트 골드베르크의 발에 안겨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마치 마치 무시무시한 얼어붙은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루트 골드베르크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있었다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는 온통 젖은 두 얼굴 소리도 없이 이빨을 드러내고 먼 저쪽을 응시하며 조용히 흔들거리고 있는 머리 라빅이 넥타이를 자르자 머리가 루트 골드베르크 쪽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통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얼른 뒤로 물러나며 팔을 놓아버렸다 그러자 시체는 두 팔을 늘어뜨린 채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마치 그로테스크한 어리광대와 같은 모습을 하고 그녀를 뒤쫓고 있는 것 같았다 라빅은 그것을 붙잡아서 비젠호프의 도움을 받아 방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목을 졸라맨 넥타이를 풀고 검시를 시작했다 영화관에 갔었어요 하고 루트 골드베르크는 말했다 이 사람이 영화를 보고 오라고 했어요 루트 당신은 정말 낙이라곤 하나도 없어 크루셀 극장이나 가보면 어때 지금 가르보의 영화를 하고 있어 크리스틴 여왕이야 한 번에 보는 것이 어때 라고 했어요 좋은 자리를 루트 루트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왔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 라빅은 일어섰다 루트 골드베르크는 입을 다물었다 아마 당신이 나가자 곧 한 모양이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두 주먹을 입에 댔다 이 사람은 아무튼 해봅시다 우선 인공호흡을 하지 당신 할 줄 아오 라빅은 비제노프에게 물었다 아니 잘 모릅니다 자 봐요 라빅은 골드베르크의 두 팔을 잡고 뒤로 돌려서 방바닥에 대고 다시 앞으로 끌어당겨 가슴을 눌렀다가 도로 뒤로 돌렸다가 다시 앞으로 당겼다 골드베르크의 목구멍에서 꾸루룩꾸루룩 소리가 났다 아 살아있군요 하고 여자는 소리를 쳤다 아니요 기관이 압착된 거요 라빅이 이런 운동을 두서번 더해보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오 하고 그는 비제노프에게 말했다 비제노프는 빵설이면서도 골드베르크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 시작하시오 하고 라빅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팔목을 잡아야 돼 팔뚝을 잡는 편이 낫겠군 비제노프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좀 더 세게 라빅이 말했다 배 속에서 폐쇼에 있는 공기를 모조리 뽑아내야 하오 그는 여주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느 틈에 다른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여주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눈짓을 했다 그리고 복도에 나오자 죽었어요 하고 말했다 방에서 하고 있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오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소용 없어요 이쯤되면 기적이나 일어나지 않는 한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죠 어떻게 해야 하죠? 늘 하던 대로 해야죠 구급차를 불러요? 아니면 응급처치? 그렇게 하다가는 10분 내 경찰이 달려올 텐데 어차피 경찰은 불러야 할 게 아니요? 골드베르크는 서류는 가지고 있소? 있어요 제대로 된 것을 여권도 신분증명서도 비젠호프는 체류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기간을 연장한 비자도 그럼 저 사람들은 괜찮겠군 네 여기에 왔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두 사람에게 일러두시오 부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비젠호프가 끈을 잘라 내려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구급차가 달려온 것으로 해둬요 할 수 있겠어? 여주인은 새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할 수 있죠 경찰이 오면 어차피 저는 방에 있어야 할 테니까요 한층 더 조심을 하겠어요 됐소 두 사람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비젠호프는 골드베르크 위에 몸을 구부리고 인공호흡을 계속 하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두 사람 다 방바닥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하고 여주인은 말했다 구급차를 불러야겠습니다 구급차를 따라오는 의생원이나 의사는 사실을 곧 경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늦어도 30분 후에 여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서류가 없는 분은 지금 곧 짐을 적어도 밖에 내놓은 물건만이라도 챙겨서 카타콤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방을 수색하거나 증인을 요구할지도 모르니까요 방 안은 이내 텅 비었다 여주인은 루트 골드베르크와 비젠호프에게 말을 하겠다는 뜻으로 라빅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그는 잘라낸 넥타이와 함께 방바닥에 놓여있던 가방과 가위를 집어들었다 넥타이는 상표가 보이도록 놓여있었다 에스페르더 베를린 이것은 적어도 신마르크는 나가는 물건이다 골드베르크의 경기가 좋던 시절에 산 것이다 라빅은 그 가게를 알고 있었다 자기도 거기서 물건을 산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재빨리 자기의 물건을 두 개의 트렁크에 챙겨 보르소프의 방으로 가지고 갔다 조심을 하자는 것이다 아마 경찰은 별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베르낭의 기억이 아직도 라빅의 골수에 깊이 사무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카타콤으로 내려갔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에 쌓여 이리 뜨고 저리 뛰고 있었다 모두가 서류가 없는 비난민들 뿐이었다 비합법적인 부대다 한여 클라리스와 보위인 장이 트렁크 들을 카타콤의 옆에 있는 지하실 같은 방에다 감추는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식기가 늘어져 있고 빵을 담은 바구니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주방에서는 기름과 생선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시간은 충분해요 하고 장은 조바심을 내는 피난민들에게 말했다 경찰은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거예요 피난민은 만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운이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소지품을 가지고 허둥지둥 지하실로 밀려 들어왔다 스페인 사람인 알바레스도 있었다 여주인은 경찰이 온다는 것을 호텔 전체에 알렸던 것이다 알바레스는 라빅을 보더니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라빅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몹시 여인 친구가 침착한 태도로 그에게 다가왔다 언어학 철학 박사인 에른스트 자이덴 바움이었다 연습인가요? 하고 그는 라빅에게 물었다 무대 연습이군요 당신은 카타콤에 계실 작정인가요? 아니요 과거 6년간의 베테랑인 자이덴 바움은 어깨를 움츠렸다 난 이대로 여기 남아 있겠소 도망칠 기분이다야 말이지 사건의 증거만 수집하면 그만일 거요 늙어서 죽은 독일의 유태인에게 누가 흥미를 가지겠소 그 사람에겐 갖지 않겠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비합법적인 피난민에겐 가질 테죠 자이덴 바움은 코고리 안경을 고쳤었다 나는 아무래도 좋아요 전번에 임검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시오? 그때는 경사가 이 카타콤까지 내려왔죠 벌써 2년 이상이나 지난 일이지만 나는 장에 흰 자켓을 입고 급사도롯을 했죠 경관에게 브랜디를 날랐죠 그건 좋은 생각이었군요 자이덴 바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도망다니는 것에 진저리가 날 때가 오는 법이요 그는 태연자약하게 저녁 식사에 무엇이다 오는가를 보러 어슬렁어슬렁 주방으로 들어갔다 라빅은 카타콤의 뒷문으로 빠져나와 앞마당을 가로질러갔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발을 뛰어넘어 도망쳤다 모두가 그를 앞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길에 나서자 곧 사방으로 흩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알바레스는 약간 절렁거리고 있었다 수술을 하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라빅은 어렴풋이 생각했다 라빅은 플러스 드 테르누에 앉아있었다 갑자기 조항이 오늘 밤에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 저분 듯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저녁 식사에 계산을 하고 천천히 호텔로 돌아갔다 따뜻한 밤이었다 비좁은 길엔 시간제로 방을 빌려주는 호텔의 간판이 초저녁의 어둠 속에 붉게 반짝이고 있었다 커튼 틈으로 방 안에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선원들이 때를 지어 몇몇 창녀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호텔로 사라져버렸다 어디선가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다 한 가지의 생각이 마치 조명탄처럼 라빅의 마음 속에서 치솔라 올라 퍼지고 둥실떠서 어둠 속에 마술의 광경을 활짝 펴놓았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항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나에게로 돌아왔노라고 말하기 위하여 나를 기쁨에 넘치게 하고 압도하면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왜 이런 곳에 서 있는 걸까 내 손은 왜 목덜미나 물결 같은 머리카락을 쓰다듬 듯이 공기를 어루만지고 있는 걸까 너무 늦었다 지나간 것을 되찾을 수는 없다 아무도 되돌아오진 않는다 일단 지나간 시간이 결코 돌아오지 않듯이 그는 호텔로 돌아왔다 앞마당을 지나서 카타콤의 뒷문 쪽으로 왔다 방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의된 바음도 있었다 보이러서가 아니고 호텔의 손님으로서 위험은 지나간 듯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모로소프는 자기 방에 있었다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 자네 트렁크를 보고 또 수이스로 날았나 했지 다 잘됐나 잘됐어 경찰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시체도 벌써 자유방면이 됐지 분명한 사건이니까 위층에 눕혀놨어 아마 씻고 나갈 준비가 다 되었을걸 잘됐군 그럼 이제 내 방으로 돌아가도 되겠군 모로소프는 웃었다 그 자의된 바움이란 녀석이 하고 그는 말했다 그 녀석이 줄곧 거기 남아 있었어 서류인지 뭔지 하고 그 코골이 안경이 든 자기 가방을 들고 말이야 자기는 변호사이며 보험회사의 대리인이라는 거야 경관에게 상당히 세게 나오더군 그리고 골드베르크 영감의 여권은 내주지 않았어 이것은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며 경찰은 신분 증명서밖에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통했어 그 녀석 무슨 소리라도 갖춰 가지고 있나 종이쪽지 한 장도 없지 대단한데 그 여권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가치가 있지 앞으로 2년이나 유효기간이 남았거든 그것으로 누군가 살 수 있으니까 말이야 파리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이든 바움처럼 대담하지 않은 이상은 말이야 사진을 바꾸는 거야 문제가 없지 만약 새로 생기는 아른 골드베르크가 본인보다 젊다면 생년월일을 값싸게 고쳐주는 전문가도 있지 현대식 영혼의 유네지 여권 하나로 여러 사람의 생명이 구제되거든 그럼 자이든 바움은 이제부터 골드베르크라고 부르기로 했나 자이든 바움이 아니지 그 녀석은 사양하더군 자기의 위신이 깎인다는 거야 그 녀석은 지하생활을 하고 있는 세계 시민 중에서는 동키호테야 자기 같은 타입의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숙명론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남의 여권으로 그것을 속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넨 어때? 라빅은 고개를 저었다 역시 필요없어 나도 자이든 바움 편이야 라빅은 자기 트렁크를 집어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골드베르크 부부가 살고 있던 복도에서 나이 먹은 유태인과 지나쳤다 그 유태인은 검은 캐프턴을 입고 턱수염을 결렀으며 머리를 양쪽으로 길게 들이워 마치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같았다 노인은 마치 고무창에 신발을 신은 듯이 소리를 내지 않고 걸었다 그리고 침침한 복도를 희미하고 창백하게 둥실둥실 떠가는 듯 움직였다 그는 골드베르크의 방문을 열었다 그 순간 촛불과 같은 불구스름한 빛이 안에서 새어나왔다 그리고 이상한 반쯤 억제한 듯한 반쯤 미친 듯한 우울한 단조로운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직업적으로 곡하는 여자들이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루트 골드베르크의 곡성이었을까 라빅은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항이 창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벌떡 일어났다 아 당신이군요 무슨 일이세요? 왜 트렁크를 들고 계시죠? 또 떠나야 돼요? 라빅은 트렁크를 침대 옆에 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조심을 했을 뿐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 왔잖아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전화를 걸었죠 누군지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당신은 이제 여기 안 계시다고 하잖아요 여주인이야 조심하느라고 둘러댄 거지 그래서 달려왔어요 방문은 열려있고 텅텅 비었으니 당신 물건도 없고요 저는 또 라빅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라빅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젠 알았지? 나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돼 전혀 믿을 수가 없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르소프가 술병 두 개를 들고 들어왔다 라빅 잔인 탄약을 잊어버렸네 그는 조항이 어두운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라빅은 그가 조항을 알아보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라빅에게 병을 넘겨주자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버렸다 라빅은 칼바도스와 보브레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복도에서 들었던 소리가 들려왔다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곡성이다 점차 커지다가 차차 낮아지고 다시 커지곤 했다 아마 골드베르크의 방문도 밤공기가 따뜻해서 열어놓았을 것이다 마오가니 가구가 놓인 방에서 늙은 아론의 굳어버린 시체는 지금 서서히 썩어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빅! 하고 조항이 말했다 전 몹시 슬퍼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슬펐어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는 당장엔 대답하지 않았다 기습을 당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언제까지? 내일까지요 그건 너무 짧은데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우린 그것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나요? 없어 조항 전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저 당신 옆에서 자고 싶을 뿐이에요 안되면 소파에서라도 자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어 난 또 나가야 해 병원에 괜찮아요 기다리겠어요 지금까지도 여러 번 그랬으니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태도에 놀랐다 돌아오는 길에서 느꼈던 그런 열정과 흥분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당신은 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는 잠시 잠자코 있었다 만약 이 여자와 함께 자면 그것은 자기의 패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도 없으면서 수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녀는 몇 번이고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일단 자기가 획득한 것을 권리로 주장할 것이다 그때마다 자기 쪽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완전히 자기 수중에 놓고 말 것이다 그 결과로 나 자신의 무기력과 부서져버린 욕망의 희생이 되어 실증을 내고 무기력해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버림받기가 고작이다 그녀는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런 것은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하룻밤쯤 아무렇게 된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는 간단하다 그러나 한 번 치를 때마다 자기의 저항력의 일부를 잃고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부패시켜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로서는 기묘하고도 조심성 있는 공포심으로 이것을 영혼에 대한 죄라고 하고 그리고 전체의 교리에 모순되면서도 이 죄는 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음침하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 하고 라비근 말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겠다는 것은 달갑지가 않아 그녀는 발끈 화를 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만 조용히 왜 안 되지요? 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걸 설명해줘야 하나 도대체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신은 이제 여기 와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전 여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 왜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정말로 뜬 난한 여자구나 다만 그에게 질문만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설명을 하게 된 자는 이미 우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렇게 바보같이 묻지 마 당신은 이제 제가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어 하고 그는 대답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는 골드베르크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단조로운 목소리가 창문으로 흘러들어왔다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소리다 파리의 뒷골목에서 들려오는 레바논의 양치기들의 슬픔이다 라비? 하고 조항이 말했다 당신은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당신에게 간섭을 안 하는 것이 당신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당신도 나를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딴 남자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과의 관계와는 달라요 만약 같다면 저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라빅은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는 바싹 마른 종이를 느꼈다 이것이다 이제 알겠다 그것은 마치 배어도 아프지 않은 차가운 메스와 같았다 확실히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다만 처음과 나중에 아플 뿐 결코 같을 수 없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같단 말이야 나는 왜 유치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 신문에서나 볼 수 있는 역설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일단 입 밖에 내어버리면 이렇게도 초라한 것이 되고 마는구나 조항은 일어섰다 라빅? 하고 그녀는 말했다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도 아실 거예요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조항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지금 그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다 창백하고 암담한 눈을 하고 말없이 골똘히 거의 애원하듯이 마음이 여리게 하지만 절대로 패배하는 일이 없다 그날 오후 그녀의 집에서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지 마치 수태고지의 천사처럼 신앙과 빛나는 확신에 가득 차서 사람을 구원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서서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서도 알고 있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것은 구실의 하나지 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헝클어진 실뭉치예요 발작이에요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할 것이에요 도망칠 수는 없어요 도망쳐도 쫓아오거든요 쫓아와서 붙잡는 거예요 그건 싫어요 하지만 이쪽보다 강한 걸요 어째서 그런 걸 꼬치꼬치 캐고 있는 거야 당신보다 강하다면 그것을 따라가면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달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니까요 하지만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라빅 전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빅은 잠자코 있었다 담배를 빨았지만 맛은 알 수가 없었다 너는 나를 놓치고 싶지 않겠지 문제는 여기에 있다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 사람의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잊을 수가 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네가 완전히 덜미를 잡혀 거기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너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몇 번이고 일어날 것이다 내겐 그런 소질이 있으니까 훨씬 전이라면 나도 그랬을런지 모른다 너와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서 도망쳐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면 그래도 도망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당신은 그게 무슨 특별한 것인 줄 알지만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야 남편과 애인의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당신도 그 중에 하나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절대로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훨씬 더 그녀는 말을 끊었다 그녀는 말을 끊었다 그렇지도 않아요 전 설명을 못하겠어요 안전과 보험이라고 해둘까 그게 낫겠군 마찬가지야 한쪽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고 다른 한쪽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말이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라비 하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좋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나쁜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다를 게 없어요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저의 지평선이에요 저의 모든 생각은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모두 당신의 범위 내 일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에게서 무엇 하나 빼앗기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이고 당신을 찾아오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뉘우칠 수 없는 것도 제약이라고 느낄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감정엔 제가 없는 거야 좋아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지 저는 그것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어요 몇 번이고 생각해 보았어요 라비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요 당신은 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당신 자신은 그것을 모르실 거예요 언제나 저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었죠 저는 당신 속에 한 번도 완전히 들어가 볼 수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걸 원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당장이라도 떠나가 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늘 들었어요 전 아무래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당신을 추방하고 당신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와 같은 일이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느 날 당신이 스스로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불현듯 없어져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라빅은 자기 눈앞에 어슴프레한 어둠에 쌓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에는 지피는 데가 있었다 늘 그랬어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언제나요 그러자 마침 저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직 저만을 진심으로 영원히 그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저는 웃었어요 그런 것은 싫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로 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쫓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이 그 이상의 어쩔 수 없는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도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저항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 있을 사람이 못되었어요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이 그것을 바라던 건 아니에요 저의 작은 일부분만이 그것을 바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저를 밀고 갔던 거예요 마치 서서히 일어나는 눈사태처럼 처음에는 웃고 있지만 어느 틈에인가 갑자기 붙잡을 것이 없어져 버려서 더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라빅 저는 당신 거예요 그는 창밖으로 담배를 내던졌다 담배는 반딧불이처럼 앞마당에 떨어져 갔다 기정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조항 이제 와서 그것을 고칠 수는 없어 전 아무것도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릴 거예요 저는 당신 거예요 제가 왜 다시 돌아왔겠어요 왜 당신의 방문 앞에 와서 있겠어요 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당신이 내 쫓는데도 왜 다시 돌아오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당신은 저를 믿지 않겠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해 어떤 것이 저를 만족시켜준다면 저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을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서 바라고 있는 것은 안전이라고만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사랑이에요 다만 말에 불과하다고 라빅은 생각했다 달콤한 말 상냥하고 믿음성 없는 향유 구원 사랑 서로의 것 다시 돌아왔다 말에 친하지 않는다 달콤한 말 말에 친하지 않는 두 개의 육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이 단순하고 격렬하고 잔혹한 힘 상상과 거짓말 감정과 자기 기만의 무지개가 그 위에 걸려있는 것이다 드디어 이별을 구하는 오늘 저녁 나는 이 어둠 속에 조용히 버티고 서서 이 달콤한 말들이 내 머리 위에 비오듯 쏟아지는 것을 마냥 막고 섰다 오직 이별 이별 이별이라는 의미밖에 없는 말의 비를 그것에 대해 말을 하면 그것은 이미 흩어지고 만다 사랑의 신은 피에 젖은 이마를 하고 있다 말은 하나도 모른다 자 이제 가봐야지 조항 그녀는 일어섰다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있게 해주세요 오늘 밤만요 라빅은 머리를 저었다 당신은 나를 뭘로 알고 있어 나는 자동인형이 아니야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대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있게 해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여자를 밀어냈다 당신은 나를 상대로 해서 다른 남자를 속이기 시작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그 남자는 괴로운 맛을 실컷 보아야 할 테니까 전 지금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오래 혼자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전 혼자예요 벌써 며칠 동안이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집에 없어요 파리에 없어요 그래 라빅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튼 당신은 정직하군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알 수 있으니 말이야 제가 온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아니겠지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 라빅 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긴 싫어요 그럼 내가 바래다 주지 그녀는 슬금슬금 물러섰다 당신은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녀는 나직하고도 거의 위협적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싶어서 왔나 네 그것도 있어요 그뿐만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도 있어요 조항 하고 라빅은 초조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방금 그야말로 솔직한 사랑의 고백을 듣지 않았나 그녀는 말없이 빤히 그를 쳐다봤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령 당신이 누구하고 살고 있든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당신을 여기 붙잡아 두리라고 생각했나 그녀는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사실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누가 그녀의 내부에서 램프에 불을 켜놓기나 한 것처럼 속에서 번져 나오는 불빛이었다 불빛은 서서히 올라와서 드디어 그녀의 눈에 번졌다 고마워요 라빅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를 버리진 않겠죠? 어째서 그런 걸 묻지? 저를 기다려 주시겠죠? 저를 버리진 않겠죠? 그런 염려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당신과의 경험으로 보아서 고마워요 그녀는 달라졌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음이 가라앉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묵지도 않고 자기가 바라던 것을 성취한 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라비 당신은 이러시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전 가겠어요 바래다 주지 않아도 좋아요 이젠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녀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다시 와서는 안 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라비 잘가요 조항 그는 벽 쪽으로 가서 불을 켰다 당신은 이러시지 않고는 못 베겨요 그는 약간 몸을 떨었다 진흙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여자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거짓말과 감동으로 기만과 철면 피한 진실로 말이다 그는 창가에 가서 앉았다 아래층에서는 아직도 그 나직하고 단주로운 곡성이 들려왔다 자기 남편을 속이고서 그 남편이 죽으니까 통곡하는 여자 그것도 아마 여자가 믿고 있는 종교가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빅은 자기가 좀 더 불행한 기분이 되지 않는 것이 의아스러웠다 그는 이는 그는 다른 곳에서